마흐쿰 앗더하압 이랬 샤필 우리가 점쟁이 또는 사주를 보러 가는 거에 대해서 이슬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사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슬림들은 절대로 자기 운명을 정쟁이나 이인들 찾아가서 자기 운명을 물어보거나 운행하면 안된다 사주칼자를 보면 안된다 그건 이슬람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만약에 무슬림이 누구라도 점을 보러 가거나 사주를 보러 가거나 하는 사람에게는 하는 사람이 하는 예배는 사십일동안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وإذا صدق الساح일 يكفر بالله سبحانه وتعالى 맞아 어떤 사람이라도 점쟁이나 점쟁이가 하는 그런 말 그런 말을 믿는다는 것은 그건 곧 하나님을 불신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